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24 오르세 커리큘럼 가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요약정리 간단 명료하게 선생님의 지난 강의 인생 10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초창기 5년은 평가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강의를 할 때부터 약 5년 동안 내가 가르친 이 제자들이 내가 낸 문제를 보러 갈 것이 아니라 평가원 교수님들이 출제할 수능 수학을 보러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나는 초보지만 초보 강의를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오르세라는 강사지만 내 관점으로만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평가원을 파고파고 파는 시간이 5년이었어요.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을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내는지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그 과거 천재 수학자들과 가장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는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의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교과 과정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단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개념 하나하나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문제로 어떻게 접목이 되었고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의 순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개연성을 파고파고 파서 문제만 딱 봐도 어 이건 평가원 문제야 문제만 봐도 아 평가원은 이걸 원해 또는 교과 과정이 재편되면서 여기에 들어있던 개념이 이동을 했을 때의 출제 의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수능 수학에 대한 생각과 평가원의 생각이 거의 99.999 비슷해졌어 라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이 거의 5년이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렸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내가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데 선생님은 99.99999를 알아도 다 아는 걸까 라는 의심을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약 5년 동안 평가원을 파고파고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처음 받은 고1 학생이 11명이었고 그리고 그 11명이 고3이 되면서 그 반이 100명으로 변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이 각 학교 수학 정교 1등이었어요 그래서 별명들이 수학의 신 줄여서 수신들인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그 정교권 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날 우리 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여강사이면서 동시에 초보 강사인 이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과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세상이에요 여강사이면서 동시에 초보 강사인 선생님이 우리 고3 아이를 가르치는 게 조금 불안하다 지금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선생님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이제는 고3이 됐으니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초보지만 초보 강의를 한 적이 없고 나보다 평가원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자부심으로 내가 최고야 내 학생들이 수능장에서 수능을 이기게 하는 힘을 나보다 더 잘 만들어줄 강사는 없어라는 자신감으로 교단에 올라갔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강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강의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 만약 내 강의를 들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았고 정상적으로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초보 강사일 때는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컸던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0분을 살 수 있다면 10만원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인생을 다 바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 제자들을 다른 선생님한테 보낼 순 없고 초보 여강사지만 어머님들과 내 학생들에게 신뢰성은 줘야겠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바로 EBS였어 근데 그 해가 EBS 연계율이 70%까지 올라가면서 EBS가 모든 전국의 강사들의 주목을 받던 첫 해예요 그래서 저 EBS 강사가 되면 그러면 내가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적어도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나한테 아이들을 보내진 않겠구나 여러분들을 배우게 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EBS 지원을 했어 봄쯤에 지원을 해서 4, 5월쯤 지원을 해서 3차 오디션까지 보고 그해 10월쯤 발표가 났어요 수능이 거의 다 달았을 때 그때 선생님이 지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반드시 EBS 강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니네가 수능을 볼 때 나는 EBS 강사가 돼 있을게 라고 약속을 했고 그때 아무런 연고가 없이 사교육 강사가 뽑힐 수 있는 자리가 딱 TO가 한 자리였어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강사들이 지원을 했고 선생님은 정말 분당에서 별로 큰 이름 없는 학원의 고등부 강사 초보 강사였지만 당당히 그 자리를 쟁취해서 합격했고 그 EBS 첫 강의가 수학 강의 통틀어 수강생 1위를 기록했던 강의예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선생님은 초창기 5년 동안 평가원에 미쳐 있었어 그리고 그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갈 나의 학생들에 미쳐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선생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좋아지고 그때 선생님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됐어 그게 바로 뭐냐면 시대인재의 단과, 시대인재의 제종반에서 서바이벌이라는 컨텐츠로 현장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이제 평가원은 알겠어 그렇다면 나보다 훨씬 더 경력이 오래된 이 대형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저 사교육 컨텐츠 중에서도 최상위 학생들에게 가장 회자가 많이 되는 저 컨텐츠 저건 뭘까? 평가원을 사교육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사교육이지만 사교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컨텐츠가 최상위 학생들에게 가장 회자가 되고 있을까 내가 내 문제를 만들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시대인재의 서바이벌 컨텐츠로 현장 강의를 진행했고 이 5년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인데 서바이벌 컨텐츠로 현장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강의로 본인 커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 강사는 없어요 유일하게 선생님이 수학 강사로서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 서바이벌 컨텐츠가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현장 강의에 녹인다는 게 그것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본인 온라인 커리까지 촬영을 하고 만들어내느라 온라인에 선생님의 컨텐츠가 좀 부족했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왜소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이걸 했어야 했어요 5년의 평가원 끝에 바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보다 더 앞서간 이 컨텐츠들은 어떤지 분석을 하고 싶었고 그걸 현장 강의에 녹이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납득을 하고 더 좋은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이 컨텐츠와 그리고 내 온라인의 약간은 왜소한 커리큘럼이었지만 양쪽을 모두 지켰고 이 컨텐츠로 강의를 하면서도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평가원적 사고의 이 컨텐츠를 접목을 지켰고 그것을 평가원적으로 녹여내면서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어려운 일이었어 하지만 해냈고 작년부터 작년까지가 5년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각 반 100명씩 싹 마감이 되기 시작했고 올해는 지금 2022년이거든요 커리큘럼 촬영하는 지금이 2023년이 되기 전인데 2022년에는 봄부터 마감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현장도 잘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왜소했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쫓아오고 있는 최상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양쪽을 미친듯이 달리면서 강의를 하는 중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선생님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봄이었고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했어야 돼요 현장으로 몰입해서 가버릴 거냐 또는 이 평가원 5년과 시장의 컨텐츠의 5년의 경험을 종합해서 오르세의 미래를 만들 거냐 오르세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짜 평가원에 딱 맞는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 줄 거냐 라는 갈림길에서 선생님은 이 10년 시간 동안 메가스터디와 계약된 10년이 흘렀었고 새로운 메가스터디와의 3년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학년도 커리큘럼 이 시작이 선생님이 오르세의 강의로 앞으로 3년간 수험생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시작을 여는 첫 해이고 그 첫 해 선생님의 커리큘럼 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한 여러분들을 매우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 인생을 이건 커리큘럼 소개 영상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의 강의 인생에 대한 총정리였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이 평가원 5년과 시대인지의 서바이벌 컨텐츠로 강의를 한 5년 그 합쳐진 10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생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최적의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바로 선생님의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했었어도 장점이 있었겠지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트렌디함과 그리고 클래식함을 접목시켜 어떤 것이 평가원에 맞고 어떤 것은 평가원에 맞지 않은지를 정확히 경험상 알고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컨텐츠로 그리고 왜소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 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념 기출 N 실무라고 하는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개념에서는 선생님의 가장 베스트 강좌인 개념 에센스 이건 선생님의 메가스터디 10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했던 개념 강좌이고 개념 에센스라는 이름 때문에 개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든요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의 반은 개념의 본질 진짜 개념을 느끼고 있게 하는 것 개념의 설명이겠지만 나머지 반은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문제 적용법 비킬러, 준킬러, 킬러가 적절히 섞여서 하나의 개념으로 비, 준, 킬러까지 한 방에 풀어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가 바로 개념 에센스입니다 개념 에센스로 공부를 하시고 3월 학평, 6평, 9평, 수능 또는 내신 직전 개념을 총정리할 수 있는 빠르게 볼 수 있는 강의로서 10데이즈 개념 완성 강의를 수원, 수트, 미적, 기하에 대해서만 촬영을 해놨으니 시험 직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강의로 선생님의 대표 강의는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고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기출 100선, 준킬러, 킬러만으로 구성을 해서 기출의 대표 주자들을 뽑았고 이것들을 풀어내면 그 외의 기출들이 줄줄이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대표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는 게 너무 방대한 양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문제거든요 한 문제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파악하면 그 뒤에 모든 문제가 같아 보이게 하는 제대로 된 접근법을 가르치기 위해 대표 문항 100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준킬러, 킬러만으로 이루어진 기출 100선 그리고 선택 과목은 50선으로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를 라인업 해놨고요 기출 152230이라는 건 강좌명 그대로 킬러 기출만 모아서 2학기에 엔젤을 풀어내고 있을 때 킬러 기출만 한 번도 정리하고 싶어 라는 시기에 딱 맞게 기출 152230 공통 플러스 확통, 공통 플러스 미적으로 각각 두 강좌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 봄에 오르세라는 강의로 갈 거야 라는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젤을 만들었고 선생님 이름을 걸어놓은 첫 번째 엔제다 라고 제공을 한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와 킬러 스팟 모의고사 이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들 풀어보셨고 정말 최고로 도움이 되는 엔제였다 라고 손꼽히는 게 바로 준킬러 그리고 킬러 스팟 모의고사입니다 준킬러와 킬러를 분류해서 13, 14, 20, 21, 28, 29 6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을 재고 실전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게 한 모의고사 그리고 152230이 들어있는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실무는 3평 대비 1회, 6평 대비 2회 그리고 9평전 파이널 천우신조 3회 시즌 1으로 제공이 되고 9평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분 정말 적중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사실은 다 풀어봤더니 천우신조가 최고더라 라고 평가를 하는 최상의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도 천우신조를 시즌 2, 3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 N제는 없었던 커리큘럼표에 없었으나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새롭게 특별 구성했던 커리예요 올해도 진행을 하면서 올해는 이것이 이슈고 이러한 커리큘럼이 살짝 추가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을 더 추가 편성할 수 있다 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온라인의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매주 만나서 공부하는 현장 강의 학생들을 못지않게 따라올 수 있게끔 매주 캐스트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매주 촬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 공부를 하면 돼 라는 공지사항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계획표를 짜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셨던 커리큘럼이 러프하게 어떤 시기에 개강이 되고 종강이 되는지 시기적으로 표현을 한 아주 러프한 표니까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오르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커리큘럼 설명은 조금 독특하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일까 어?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가 되게 좋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런데 굳이 오르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 근거를 선생님이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오르세인가 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만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오르세 학원의 한 반에서 같은 친구였던 두 학생 중 한 명은 2020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되었고 둘 중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반수를 통해서 2021학년도 전과목 만점자가 됐습니다 반수를 할 때도 선생님의 단과를 들었고요 특히 2021학년도 전과목 만점자인 경우에는 중3 때 중3 겨울방학에 누나 따라 학원에 왔다가 고3 개념 강의를 예비 고1인 상태로 듣고 그리고 빠져서 내신 대비하다가 다시 예비 고2일 때 겨울방학에 또 듣고 또 빠져서 내신 대비를 하다가 그때마다 개념 에센스를 계속 들은 거죠 그리고 본인의 반이 진짜 열렸을 때 예비 고3이 됐을 때 개념 에센스를 이미 4회독을 했던 4년간 선생님과 수학을 공부했고 계속 전교 1등을 했었고 그래서 고대 의대를 수시로 고3 때 합격을 했으나 정시에서 딱 두 개만 틀려서 그 아쉬움에 반수로 다시 도전을 해서 전과목 만점자가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 2021학년도 전과목 만점자가 임과 동시에 또 그 같은 반에서 2020학년도 전과목 만점자가 배출이 된 건 선생님은 이건 단순히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본질적 풀이가 수학을 본질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적인 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과목 만점도 가능했겠죠 그러한 최상위 학생들이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왜 오르세를 선택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강의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풀로 쫓아왔을 때 수능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기출 해설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조교 중에 한 명이 보인고 전교 1등인 학생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이 조교는 온라인 수강생이었어요 나중에 찾아와서 인사를 해서 듣게 된 사연이 뭐였냐면 이 학생도 되게 어릴 때 예비 고 1이 될 때 아 이제 메가스터디에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볼까 고민하다가 수능 해설 강의를 들었대요 수능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본인은 고등부 교과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과 문제풀이의 개연성과 논리만으로 본인을 이해시켰대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그래서 어 이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갈 성적이 나왔으나 학교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라고 했던 되게 전설적인 선배래요 그랬으나 본인은 수학교육과 가서 선생님과 같은 수학선생님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합격을 한 조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 결국은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사실은 그 목표에 있는 그 문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나를 어떻게 납득시키는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평가원 기출 해설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어떤 조교들과 일하고 있고 그 조교들도 선생님의 수강생이었고 얼마나 많은 최상위 수강생들이 분당 오르세 학원에서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 캐스트 중에 지난 9월 30일에 업로드가 된 캐스트입니다 나의 조교들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 캐스트를 보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조교들이라는 캐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은 1년 동안 현장 수강생들을 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현장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수강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행복하게 학원으로 뛰어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집으로 잘 가지 않아 수업을 늦게 끝내면 끝낼수록 좋아해요 그만큼 학원을 되게 사랑해 학원에 있는 선생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아해요 수업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를 듣고 다시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이런 현장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 수강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게 나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찍어놓은 강의를 지금 나 혼자 보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다른 친구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그 어디쯤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수학은 어렵고 판단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강이라는 것의 완강률이 별로 높지 않은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 거야 혼자 버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작년에 메가스터디에서 오르세 강의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 5월 13일 캐스트 이후로 딱 3번을 제외하고 매주 수능까지 캐스트를 업로드했어요 그 3번은 여러분들에게 줄 컨텐츠를 만드느라 바빠서 촬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매주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건 정상이야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은 이거 할 시기야 라고 계속 캐스트를 촬영했습니다 그 전적을 보시면 나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느낌으로 1년을 달려가면 되겠다라는 든든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책임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독에 걸린 모 이 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생님은 조금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개 걸 유시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도 아니면 모였던 것 같아 평가원 5년을 팔 때도 평가원에 미쳐있었고 이 개념의 본질과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그 개념과 그것을 문제로 출제하는 평가원의 사고의 연결 거기에 미쳐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문제만 딱 봐도 이건 평가원 문제야 이건 평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게 보일 정도로 평가원을 파고 파고 그리고 서바이벌 컨텐츠로 강의를 할 때는 서바이벌을 파고 파고 무언가 하나에 꽂혔을 때 거기를 바닥까지 파버리는 그래서 개념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학생들로부터 받았고 개념 에센스 선생님의 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념 에센스라는 개념 강의가 널리 널리 알려졌던 이유가 개념을 바닥까지 파놨고 개념으로 누구보다 문제를 잘 풀게 만들어주는 강좌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5년 동안 현장 강의에 몰입이 되어 있느라 온라인 친구들을 다른 선생님들만큼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넓게 확장시켜서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3년간 온라인을 모로 놓고 달려간다 그 모를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를 독에 걸린 모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는 바입니다 선생님이 온라인에서의 오르세 커리큘럼으로 오르세 강의로 메가스터디에서 3년간 달려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것은 선생님이 3년간 모로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1년간 열심히 해서 기적같은 결과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그 첫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어요 커리큘럼 소개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의 소개였고 앞으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고 스타트하자 오늘 이 첫 만남에 여러분들께 선생님을 열심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서 닿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모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